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2일 수요일 아침 7시 49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 종가매매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응하지 않냐면요.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이 증시 주변에 자금을 좀 보면 단위가 억원이에요. 이틀 늦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월요일까지만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 잔고를 보시면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거의 17조 정도에서 살짝 지금 1000억 정도가 신용이 늘었습니다. 신용이 지금 17조, 18조 이 정도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18조, 19조, 20조를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요. 지금 현재 아침 장 시작하고 나서 거의 뭐 한 서너 종목 빼고는 이렇게 거래대금이라든가 거래량이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오바나이터는 종가매매, 종가매매 1유형이나 2유형 중에 1유형으로만 대응하는 겁니다. 오바나이터 하는 게 2유형이고요. 그리고 하루 그 다음날 매도하는 게 2유형입니다. 1유형은 제가 말씀드린 정도에 매수하셔서 장 마치기 전에 매도하는 게 1유형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게 보이고 있을 때 계속해서 종가매매를 한다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요즘 종가매매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초가매매도 아침에 돈이 들어오는 게 좀 보이는 종목이면 8시 47분 전후로 해서 제가 카톡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시초가에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안 될 때는 9시 10분 정도의 이후에 이렇게 시초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밤에 뉴욕 증시가 급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3%대, S&P가 2.75, 또 다우가 2.42 이렇게 기업 실적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다 이런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살짝 은봉이 나왔고요. 코스닥이 빨간불로 78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게 800포인트로 올라설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70선입니다. 이 코스피가 2400선 위로 올라설지 굉장히 관건인데 오늘 새벽에 외신으로 된 타전이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흑해에서 곡물 수출에 관련해 가지고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타게 했다, 거의 합의를 봤다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우크라이나 항만의 안전 그리고 항로에 다니는 기대 같은 게 있어서 이거 제거하는데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세계 주요 곡창지대 우크라이나 여기에 지금 작년에 생산된 생산량이 창고에 엄청 많은데 러시아 해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면서 전 세계 곡물 시장이 심각한 이러한 공급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 곡물이 나온다 그러면 인프레가 어느 정도 떡엄 또 식량에선 잡힐 거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의존도가 가장 큰 곳이 아프리칸데요. 지금 기아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이 세계 식량난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수일 내에 합의가 완료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증시에 조금 상승하는데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합의가 완료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된다 그러면 바로 이 인프레 사태는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랠리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 오늘 또 희망을 줍니다. 또 이 17조에 달하는 신용장고가 조금 천억 정도 어제 늘어났습니다. 조금 상승을 한다 그러면 신용장고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바닷건을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째 확진자가 7만 명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확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 대책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아직 거리두기와 관련돼가지고는 아직 크게 우리한테 제재를 주는 이러한 방안은 추가 대책으로 발표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말 정도 되면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 같고 7월 말에는 30몇 명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진세가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폭염으로 유럽이 완전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영국이 완전히 비행기 할주로 철도 이상이 생기고 40도 넘는 최고기온 때문에 도로포장이 녹아내리고 이런 상당히 철도의 온도가 62도라 그러니까 기차가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산불도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뭔가 기와 관련해서 이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폭염은 앞으로도 한 일주일 정도 더 갈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쯤에 바이든의 기후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뉴스를 밴드에 올려놨었는데요. 이 기후비상사태가 이런 유럽의 폭염과 또 맞물려서 바이든이 국가 비상사태를 금주 내에 선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법안 자초가 돼가지고 대통령 직권으로 의회 승인 없이도 비상사태를 기후와 관련해가지고 비상사태에 발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염과 가뭄 때문에 기후와 관련된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현실화됐는데 지금 이산화탄소 포집과 또 나무를 심는 이런 것도 기후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름이나 경유, 휘발유를 쓰는 이런 자동차는 생산을 못하게 하고 전기차를 쓰는 이런 것도 비상사태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극한의 날씨가 기후변화 위기를 완전히 지금 우리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 기후와 관련해가지고는요. 풍수도 있고 심한 폭풍 또 폭염, 가뭄, 물부족, 산불,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전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전세계적인 비상사태에 있는데 유럽이 완전히 지금 현재 폭염 때문에 완전히 기후와 관련된 위기가 닥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번 주에 비상사태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관련주가 자연과 환경입니다. 이런 탄소 포집 특허를 갖고 있고요. 어제 또 용산 관련해가지고 용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국토부회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용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이슈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기후와 관련된 이러한 기후비상사태 또 바이든의 기후정책 관련해가지고 또 유럽의 폭염 이런 사태가 움직임을 또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가 혼조세였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완전히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파력이 큰 BAO 바로 BAO 다음에 BA2.75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우세종화는 BA5가 거의 뭐 지금 50% 정도 환자의 50%가 BAO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 초 7월 말에는 거의 30만 명대에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때 최고치가 확진자가 1일 62만이었는데요. 이렇게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에 지금 조금 올라가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금리 인상이 이렇게 또 우리 시장의 상승세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관심있게 보는 종목이요. 일단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간암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인데요. 여기 보면 상승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어제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주에 58,300원이기 때문에 100주만 돼도 이 거래대금이 굉장한데요. 이러한 박셀바이오가 지금 간암치료제와 관련해서 개별 종목으로 바이오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양지사 뜬금없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와 같이 하락장에는 품절주가 올라옵니다. 양지사라든가 품절주 좀 외워놓으세요. 신라섬유, 양지사,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일화학, 또 동일기연 많은데요. 이 중에서 조금 유명한 게 모아테이라든가 양지사, 신라섬유, 모아테, 코데즈 컴바인 이렇게 4개 정도는 품절주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품절주라는 것은 유통주식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에 많이 안풀려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와 같이 상한가를 금방금방 가는 종목들입니다. 대지주가 대부분의 주식을 들고 있고요. 유통주식이 시중에 뭐 한 30% 이하밖에 안 나온 100% 중에 이런 게 품절주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지사,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모아테 이렇게 한 4개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보통 양지사라든가 신라섬유, 코데즈 컴바인 이 정도가 대장주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품절주, 양지사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고요. 너무 이렇게 아침에 급상승한다든가 급하라 가면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지사하고 박셀바이오 그리고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시노펙스, 어제 이렇게 은봉인데요. 보통 보시면 시노펙스가 은봉으로 마감하면 다음날 양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보시고 조금 더 떨어져도 매수, 조금 올라와도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시노펙스 아주 좋은 호재를 갖고 있으니까요. 오늘 3개의 관심주가 있습니다. 양지사, 그리고 박셀바이오, 또 시노펙스 이렇게 3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어제 저녁에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틀 이렇게 상승하고 3일째 상승하는 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살짝 눌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반도체가 조금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중지시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시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무상증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상증자 관련주 올라올 가능성 또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무상증자 이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해가지고요. 유니언이라든가 유니언 머티리얼, 그리고 티플렉스 같은 이런 관련주들. 다음 달 대만에 미 하원의장이 방문 예정입니다. 중국에 이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히토류 카드가 움직일 가능성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들도 관심있게 보는데요. 대부분 히토류 관련주들이 별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홀딩에서 가져가거나 그러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관련해가지고는요. 계속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양우라든가 텐트폴 영화 이런 것들이 개봉이 되면서 컨텐츠 관련 외계인도 그렇고요.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도 현대 기아차가 이번주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실적이 지금 미국에서도 좋아가지고 어제저녁에 이렇게 유협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도 지금 실적 시즌에 있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마다 하나씩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 테마주 중에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반대국부로 이재명이 지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정치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2차전지 에코 프로 그룹이 호실적입니다. 그래서 에코 프로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또 소재주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관련해가지고는요. 러시아가 러시아 가스프롬이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일부에 불가항력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다가 천연가스가 올라가면 또 석탄도 같이 대체제로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석탄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량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금주 중에 합의를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 그동안 좀 올라오다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또 더 하락할 가능성 많은 뉴스들이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GS 글로벌이 석탄 관련주인데요. 어제 이러한 연휴 때문에 크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도 더블링 현상 계속해서 또 확진자가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요. 원격 진료 그리고 인공호흡기 또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 가지고도요. 에너지 그런 문제들 또 옐런 재무장관이 오면서 태양광 패널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또 S에너지 태양광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의 SDN도 그렇고요.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수급이 몰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주, 테마주, 급등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리자마자 바로 그냥 내리꽂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대부분 종목들이 조금만 길게 가져가면 바로 그냥 하락하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오전에만 잠깐 매매를 하고요. 거의 10시 넘어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신용장고가 19조 정도, 지금 17조, 18조 초입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18조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8, 19, 20조가 넘어 들어가면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에 동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이 추이를 좀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증시 주변 자금 추이 0201 화면이니까요. 여기에 신용장고 17조 9천억, 지금 17조 9천억입니다.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17조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2주 넘게 이와 같이 지수가 올라갈 때 신용장고가 올라오니까 이런 추이를 좀 보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성공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